어...바드가 있는데 바드랑 버서커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실분? 혹시 거기에 헬파티인가요? 아뇨아뇨 그냥 화클 파티인데요? 시너지 이거 좀 읽어봐야겠다 저 한번도 안해봤어요 이거 길드 파티라서 괜찮구요 자 천상의 연주 주변에 24만의 피해를 주고 처음 해봐요 스킬을 처음 써봐요 그냥 바드로 스킬을 처음 써봐요 뭘 한 적이 없어 그냥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뭐 근데 아카테스는 그냥 딜찍이 가능하니까 길드 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냥 끝나잖아요 뭐 그냥 천상 타이밍 맞추고 뭐 이러면 안되나? 시누 깜빡했다 연폭이랑 음파진동 음파진동 이게 그 뭐냐 파괴레벨 2레벨짜리 오케이 부식이랑 내가 들고 와야되는구나 아 다음판에 챙길게요 자 보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수호의 연주를 이렇게 이렇게 악성료리 악성료리 고맙주고 육동하프 음파진동 천상 삼버블 오라트리오 1 오케이 잘했죠 잘했죠? 사운드홀릭 위노뮤 위노뮤 제가 힐을 깔았다고요? 진짠가? 지금 스킬 요것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네 천상 오케이 돌렸어요 자 피하고 오 파티원들 공격하는 자리에 음파진동을 깔아야된다고요? 목에 학계 학계 이렇게 많아 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니 왜 들고있어 왜 이렇게 버블이 안차져? 자 오케이 피하고 자 각종 바드님들 바드 유저분들의 암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괜찮아요 훈수해주세요 Q를 계속 쓰라고요? Q가 뭔데? 오케이 아 나 혼자 거점 보냈냐 이거 길드원분들한테 이거 욕먹겠는데? 천상 달려서 피해야돼 달려야돼 으악 아니 이동기 왜이래요 아 솔직히 말할게요 힐 깔았다고 아까 천상 버블타이밍이 힐 깔았어 아 Z에 X에요 버블이 버블이 Z에 X에요 뭐야 X가 구원에서 일어났는데 맞는데? 충전된 버블을 소모해 버블에 따라 파티 아 생명력을 회복한다 아 제가 실수로 버블을 힐을 썼네요 다시 하 자 용맹의 세레나 빼기 오케이 이거 괜히 했나? 아카테스 갑니다 오라트리오 치명타 데벨 데벨헌터가 있으면 오라트리오를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판에 이거 피드백 제대로 어 강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아카테스인데 이거 터질 것 같아 이거 긴장되네 손 떨리네 각성감먹고 3법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일단은 천상해를 쓰고요 천상해를 쓰고 용맹의 세레나다를 쓰는게 맞죠? 그 다음에 에고와프를 쓰고 큐를 계속 써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진짜 개빡세네 자 오케이 지금 지금 천상 용맹 오라트리오 죽여 윈드오브뮤직 자 1법을 들어갑니다 개빡들여세요 음진 뒤에 깔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요 자 수호의 연주 천상 오케이 자 윈드오브뮤직 으으으 살았죠 두 분 죽었죠 오케이 자 얼어트리오 이건 좀 아니었다 죄송해요 자 천상 자 에고와프 원기옥 자 음파진도 여기다 깔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나이스 나이스 굿굿 잘해 잘해 이렇게 하는거 맞죠 방금 원기옥 밑에다가 음파진도 깔아주고 난 잘했어 아카테스 토벌에 최초로 성공하셨습니다 바드 쉬운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한지도 모르겠구요 방금 어떻게 했지? 음..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내가 스킬 돌리는것도 바쁜데 이거는 솔직히 바드 유저는 이거는 인정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저기 성화달것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라 자 이거 대헌님 이제 제가 케어해드릴게요 대헌케어 들어갑니다 수호연주 뭐야 아이고 아프 음파진동이랑 천상 동시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노란색 필요없지 아이고 아 왜 바보 됐냐 아 오케이 자 왜 초록색을 안 묻어 안 던지실까 자 오케이 이럴때가 바드가 중요한 타이밍이죠 아이씨 큐가 쿨이 겁나 짧으니까 계속 해야만 옆에 사람 있으면 누가 좀 대신 플레이 하라고 하고싶다 이거 내 잘못 아니잖아 근데 어 그 1범을 채우는 거 C4까지 그거 해가지고 잘 그거 했어요 아 아 5초마다 Q쓰고 20초마다 W쓰고 25초마다 E쓰고 오케이 아 오케이 완벽히 예쓰 오케이 나이스 음파진동을 주면서 이제 파티헌들의 딜력은 40% 올리는거죠 자 그 다음에 빠집니다 천상 천상 Q 수호수호 수호도 안 썼네요 수호의 연주 오케이 물약 먹으면 살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범을 어떻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에고하프 어 빡센거다 뭐들까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왜 안들어 안들어 망했잖아 아 이거 지금 살아나면 안된다 하아 오케이 치 에고하프 빨리 버블 1버블 빨리 모아 아 막대카 먹을거 같다 아아 에고하프 이렇게 음파진동 이렇게 빨리 딜하세요 빨리 깔았으니까 빨리 딜 핑하고 천상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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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 하자 이거 안되겠다 디코 할게요 아 써울림 디코를 해야될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방금 서림님이랑 나랑 같이 파란색 들음 아 오케이 그 바하드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뭐냐면요 바하드가 이동기가 없어요 하나가 그래가지고 가까운거 제가 들었어요 가까운거 제가 보고 다르시 내려놓고 초록색을 들으려고 했는데 네 없어졌어요 초록색 아 괜찮습니다 진구네 네 하아 그 신호탄이랑 저 각성약 좀 살게요 하하하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각성약만 일단 살게요 네 가시죠 저 이그렉시온 가야됩니다 아 예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아 일단 그러면은 갑니다 이그렉시온에서 오늘 슈퍼차시3 세개 나올거에요 아 아이고 네 하이킥 하 그거보다 악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악세도 잘 나오실거에요 잠깐만 각성약이 하하하 각성약이 우편함에 있네요 아이고 다들 노각성약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미치겠네 아 긴말 폭주중입니다 서리님 지금 아니 그걸 왜 긴말을 하시지 어 1범을 모일 수 있을거 같아요 아 바로스네 아하하 그럼 버블이 없네요 천상 많이 떴나요 아 많이 안돌아가 오케이 제가 많이 안돌아가 안포기라 다 막았는데 아우차 허리님 스킬 거꾸로 쓰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다음에 어허 윈누드 오브 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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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스킬을 일부러 말하지 습관들었네요 아 자 울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천상의 연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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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1범을 언제 쓸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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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울들 초록 쌈울들 초록 들었음 들었음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나가보세요 아 뭐야 왜 이렇게 금방 터지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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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랑 되엄? 노랑 떠지세요 뮤직크님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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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던지면 돼 왜 쌈울림 도망치. 아 이거 도망쳐대요. 도망쳐대요. 늦었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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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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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너 왜 제 마음의 평화 깨로우시니? 아이고 아 바드는 이거 안되는데 아아 징곤의 깃발 나이스 아이 하이파티임 나 서리님 살리고 죽었어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그렇게 내시겠어요 자 심포니아 갑니다 심포니아 갑니다 깃발 써가지고 서리님 살리고 죽었어 굿샤 굿잡 자 투법을 먹였고요 dividing 천상 넣었어요 빡딜이요 ust receive 당신은 단단해 집니다 윈도우 지금 이거 자 그리고 사У홀 OK. 천상 넣었구요 빡딜 안사울 얘기하는 바드 처음보 티티티티 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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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자마자 3버 드립니다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0.5버.. 또 또 또 또 쓴다 올라오세요 바드로 레이드 안할게요 에그와프 천상 나는 아침 마트 하신다는거 들었을때부터 이럴줄 알았다 오케이 피하고 오케이 재밌다 역시 레이드는 트라이지 직무대기팔 2명 썼어 또 써요 떴어요 몇번을 쓰는거야 수호가 계속 오케이 노랑 노랑 사장님 노랑거 노랑 들었어요 박서님 오케이 자 천상 에그와프 오케이 나이스 레이드 개꿀잼이네 아 아 잠깐만 윈도우 뮤직 어 차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드 그 쿨 왜 여기로 오지 왜 여기로 오지 아 죄송해요 힐 장판 잘못 보셨어요 잘못 깔았어요 아이고 나 나 나 나 나 도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도리랑 도트까지 좋아 도리랑 도트까지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엄벽을 지나네 지나네 도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도리랑 도트까지 좋아 이빨은 작아도 먹는걸 좋아해 도리랑 도리랑 두부까지 좋아해요 도리랑 도리랑 배경이 사하네 도리랑 배경이 사는 애매